네 안녕하세요 오마루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구독자 사연입니다 이분은 따로 닉네임을 안 적어주셨는데 실명을 공개해도 된다는 말씀도 없으셔서 그냥 이분의 성함 중간이니셜인 제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때 실명공개가 괜찮으면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따로 닉네임을 꼭 적어주세요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년간 관계를 이어간 여자친구가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과거형이지만요 2016년에 만나기 시작했는데 반년 정도는 아무 탈 없이 잘 만나다가 1년째 되고 나서부터 싸움이 너무너무 많아졌고 헤어지는 빈도도 자연스레 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헤어지고 사귀는 걸 오래 반복했지만 저희들 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서로의 잘못도 쉽게 용서했지만 또 그랬기 때문에 마음에 맺힌 것도 많았겠죠 이런 만남은 3년째 이어오다가 얼마든지 4개월 정도 헤어지게 됐고 그 사이 여자친구는 저를 잊겠다면서 다른 남자를 사귀었습니다 당시에 너무 속상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남자를 만나면서 제 생각이 너무 났다면서 다시 저한테 돌아왔어요 다시 만나기로 서로 결심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또다시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예전엔 제가 너무 좋아서 신경 쓰이지 않았던 것들이 신경 쓰이고 주위 사람들의 말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고 이제 제가 예전만큼 좋은 것 같지 않대요 제 친구들은 어차피 곧다시 연락 올 거라고 그리고 저를 바보라고 하지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놓을 수가 없어요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쉽지 않네요 우선 두 사람의 연애부터 이야기해봅시다 사실 이런 경우는 꽤 흔합니다 잘 만나다가 한 번 균열이 생긴 이후로 계속 싸우게 되는 그리고 막바지에 헤어지고 사귀는 걸 반복하는 것도 흔한 패턴이죠 개인적으로 이 패턴을 해붓 해붓의 늪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늪에 빠지는 건 미련이라는 감정이 생겨야 가능한 일이죠 제이님과 여자친구가 서로 너무 사랑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해붓 해붓에 돌입할 시점부터의 감정은 사랑과 미련이 뒤엉킨 상태의 확률이 높습니다 머리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니 이제 끝내야 한다는 판단을 하는데 가슴에는 함께했던 시간과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계속 와리가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후에는 머리가 이깁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이 미련을 깎아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는 평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부터죠 여자친구는 제이님을 잊겠다며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제이님이 너무 생각났다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 이별을 통보합니다 아 예전만큼 좋지 않다면서 말이죠 제이님의 여자친구 같은 사람을 보통 나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꼭 남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나쁜 짓인 것은 아닙니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자기 감정만 앞세우다가 결국 제이님을 두 번이나 버렸죠 제이님의 이야기에는 두 번의 와리가리가 나오는데 앞에 말한 것과 지금의 여자친구의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연인 간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건 안타깝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이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와리가리 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아주 똥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제이님이 알 바는 아니겠지만 그 잠깐 만난 남자는 또 무슨 잘못입니까 사람이 무슨 지우개도 아니고 몇 번 문지르다가 제이님이 잘 안 집어지니까 그냥 그 사람도 버린 거죠 이별을 하면 당연히 아픕니다 그 고통을 조금 더 받아들일 생각 없이 편리하게 다른 사람으로 잊으려고 하고 그러기로 했으면 거기라도 정 붙이고 잘 만나야 할 텐데 그것마저도 뜻대로 안 되니까 그 사람까지 내다 버리는 이게 나쁜 게 아니면 뭐가 나쁜 걸까요 제이님의 여자친구는 자기가 안 아프기 위해서라면 남이 아픈 일은 얼마든지 반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못 잊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제이님이 원하는 대로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행복할까요 아니요 제이님은 불안과 불신으로 여자친구를 대할 겁니다 두 번 버렸는데 세 번은 어려울까요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놓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럴 때는 마음속에서 나를 최대한 멀리 두고 나의 일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해보세요 이게 뻔한 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문제 안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 노력을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나를 최대한 멀리 두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거듭하다 보면 상황이 객관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절대 단번에 되진 않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끊어내셔야죠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와의 시간들을 절대 아름답게 바라보고 의미있게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한 5년 뒤쯤이면 자연스럽게 디스크 조각 모음처럼 정리가 돼서 좋은 기억만 남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에요 바보같이 보내고 있는 지금을 엄청 아까워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의 마지막 행동은 정말 최악이었다는 것을 계속 자신에게 말해줘야 돼요 추가로 이런 심리는 연애 경험이 적을수록 흔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놓지 못하는 것은 다른 비교할 만한 만남이 없거나 적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전부인 것만 같은 그 사람을 놓아야 하는 공포는 굉장히 크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이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절대 지금 이 연애가 제이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연애라고 그렇게 자신을 한정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의 값어치를 낮추지 마세요 새로운 사랑은 얼마든지 찾아올 겁니다 단 제이님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이님께는 치킨 기프티콘을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드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마루해산 구독자 사연은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작성 요령은 위에 카드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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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